또 뜬금포로 소련전차 할인을 하네요 소련전차 할인이 전차병의 날 장식해 가지고 이거는 통상적으로 하는 이제 게임 몇 번 하면은 받는 장식물 있잖아요 장식물인데 이건 뭐 삼냉크에서 소련지상 장비로 하면 되는 거고요 활동량 70% 이상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뜬금없이 이제 9월 9일까지 지금 6일이니까 9월 9일 GMT 7시까지니까 보자 이거 면은 한국시간으로 9월 9일 오후 4시까지에요 9월 9일 오후 4시까지 자 요 장비들 할인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탱크 T-72 야동시리죠 그 다음에 IS-6 그 다음에 T-55 AM1 그 다음에 오브젝트 120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USS 스타트팩 아 그니까 러시아 스타트팩 이렇게 30% 할인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개뜬금 없습니다 요즘에 그나마 괜찮은 장비라면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걸로 말씀드리자면 T-72가 좀 좋고요 IS-6도 할만한 것 같아요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판단하십시오 아무튼 이렇게 할인하고 있습니다 완전 뜬금없다 끝